대체 무슨 가죽 문제길래 엄마가 딸 기자 이겨내봤지? 선생님, 왜그래요? 선생님, 자, 숨 쉬어요, 숨, 자,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셔요. 천천히,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? 네,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. 고맙습니다. 언제부터 과업 증세가 있었습니까? 혹시 드시는 약이 따로 있습니까?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, 선생님은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